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오후 2시 16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전두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암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업무를 아래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이런 시스템적 국정운영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두환을 왜 전면 부정하지 않느냐 전두환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잘한 거는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절대 악이다 전두환에 대해서 요만침도 긍정하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을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명을 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가지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재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군안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사과라는 말이나 사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자꾸 떠드니까 할 수 없다 선거판이니까 일단 굽히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그냥 살려갑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군안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취지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만기칠남하는 식으로 문재인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명맥은 살려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절대 악이다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 전두환이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은 그 준비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정책으로 이전해가지고 북방정책을 노태우 대통령이 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대선공하고 특히 동부공산권 국가가 참여하고 그것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상이 알려지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1989년 서울올림픽 다음 해에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 동독, 인민들이 봉개해가지고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서울올림픽 전두환의 공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10.1%, 세계 1등, 무역헉자, 물가잡기 성공, 외채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견딜 수 있는 든든한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보다 한 3배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전두환 공입니다 무엇보다도 물러날 때는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평화적으로 살아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정권을 잡을 때는 손에 피를 묻혔지만 나갈 때는 민주적 지도자로 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전두환을 전면부정하라고요 그런데 전두환을 전면부정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김정은의 절대악인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김정은이 전두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두환이 김정은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보수를 자칭하는 자들 속에서도 왜 윤석열이 전두환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하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명색이 보수라는 자가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보수 안에 아주 비열한 인간들 타락한 영원들 이념 무장이 전혀 안 된 사람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윤석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러면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 망언이 되느냐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다는 게 망언이 되느냐 아니 문재인은 김정은을 향해서 솔직하다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국제감각이 뛰어나다 라고 해도 문재인은 욕을 안 하고 전두환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가려서 이야기한 윤석열에 대해서 왜 잘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거기에 보수라는 자가 거의 가담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윤석열을 돋보이게 했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윤석열을 돋보이게 한 게 국민의힘 당원 투포에서 어떤 결과를 빚게 될까 저는 그 점을 유심히 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평가면서 제일 웃긴 게 국제감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비건 특사가 있습니다 대북 특사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공개 발언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면 어떠냐 가입할 생각 없느냐 라고 물었더니 김정은이가 세계은행이 뭐지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세계은행이 뭔지 아시죠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IMF와 함께 국제 경제 질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이 주로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문재인에 의하면 국제감각이 있다는데 세계은행 그게 뭐지 하고 물었답니다 아니 이런 자를 국제감각이 있다고 추앙하는 또 2018년 9월 유명한 평양 남쪽 대통령 연설에서는 그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워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욕 안 했던 자들이 그 중에서 특히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점도한 대통령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가리고 그 잘한 점은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윤석열을 매도했으니까 그 자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과오에 대한 그 미선에 대한 진짜 보수와 과자 보수를 가르는 기준점이 전두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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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